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킬려고 보니까 모니터가 고장이 났어요 어떡하지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오늘은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더운데 모니터도 고장 나고 우리 유치님들 뵙고 싶은데 뵙지도 못하겠고 아 그래요 저녁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저는 친구 집에 가서 뻔데기 먹고 왔어요 뻔데기 먹고 아자 알통 보실래요 아자 힘내서 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못하게 됐어요 저 모니터가 며칠 전부터 사실은 안되더라구요 됐다 안됐다 이래가지고 오늘 키니까 또 안되고 이래가지고 안되서 보고싶은데 못보게 됐네요 날씨 너무너무 덥죠 비가 왔다가 안왔다가 또 갑자기 확 쏟아졌다가 햇빛이 났다가 지금은 날씨가 더 후덥지근하고 그런것 같아요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도 많이 보고싶은데 아쉬워요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어제가 초복이라서 더위가 어제가 초복이었나 월요리였나 어제였나 지금 더위가 더 심한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한 여름나기 하려면 맛있는거 많이 드셔야되요 저는 너무 맛있게 많이 먹어서 살이 오동통통 내눌구리가 됐어요 건강한 여름나기 우리 유치님들 항상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구요 금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거 아시죠 아주머니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구요 만날때까지 안녕